한국 살 땐 거들떠도 안 보다가 미국에선 삶의 질 상승템이 된 아이템 3가지 미국에서 샤워필터기는 정말 필수이더라고요 이게 고작 한 달 된 필터인데 이렇게 까매졌어요 고정돼 있는 샤워기 헤드도 이렇게 긴 호수로 바꾸고 이런 에센스가 들어있는 샤워 헤드로 바꿔서 요즘 샤워할 맛이 납니다 두 번째는 이 시티즌이라는 앱입니다 제 주변에서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인데요 이제 저에게는 필수템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이 필드립니다 호소 같은 것들인데 미국은 소화제를 따로 파는 게 없어서 기름지거나 무거운 걸 먹을 때면 식전에 이것들을 챙겨 먹어주는 편이에요